박찬호 선수도 주무기는 슬라이더죠.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. 박찬호도 역시 초반이 중요합니다. 첫 타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죠. 실제로 박찬호도 미국의 선 메이지르기의 데뷔했을 때 구심에게 인사하려는 화제거리였거든요. 맞춰지 않는 피칭으로 역시 저는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역봉이에요. 그렇습니다. 김조찬 놀란아트의 2번 타자 조성환의 선배에게 인사를 하는 조성환 선수군요.